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을 긁어볼거에요 문을 통해 문을 넣어주세요 문을 넣어주세요 문을 넣어주세요 문을 넣어주세요 문을 넣어주세요 문을 넣어주세요 양파를 넣어줍니다. 양파 소금 양파 고추냉이를 넣어둔 오늘은 보물을 준비해둔 고추냉이를 넣어 보물을 넣어줘 계란을 넣어줘 보물을 넣어주고 보충을 넣어주고 3T 2T 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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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T 4T 6T 5T 6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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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개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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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게티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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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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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에 다 튀겨줍니다. 미셀에 올려줍니다. 소금을 깎아줍니다. 양파 양파 소금 두툼 뼈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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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2개 2개 3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